권률 내정장님과 전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. 그리고 첫 만나면 대체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? 총리님 전화번호 몇 번이죠? 그건 왜 묻죠? 자기야 여자 미쳤나 지금? 이런 여자가 내 애인이라고 전 국민을 속여야 하다니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연애는 어떻게 했냐고요? 그저 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. 총리님 호텔이요? 개항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딜 도망가 겁먹을 거 없어 총리님